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1장 12절에서부터 2장 41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부분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다 회개에다 줄겠고요. 세례를 받고 줄겠고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것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이며 코나여 가로대 너희가 이 폐약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제자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좀 동그라미 쳐놓고요.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자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제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 그 쑥해라고 그러죠. 우리 쑥해가 뭐죠? 쑥해. 쑥해는 혼이라는 소리였잖아요. 혼. 기억나시죠? 원어로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쑥해. 이 쑥해는요. 성사의 다른 분야에 보면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천명이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제자가 됐어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잠깐만 좀 리뷰합시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오늘 소화를 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적는 부분도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냐면요. 11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지상사명을 줬는데 그 지상사명을 다섯 번 주셨어요. 다섯 번 주실 때 장소가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두 번 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또 세 번째 주시고 한 번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와서 또 두 번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1단계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승천까지이고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본 것이 1단계였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3천명이 회계를 하는 지금 여기까지의 단계가 소위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차 준비 단계예요. 첫 번째 1차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몇 가지 특색이 있었어요. 그 특색이 첫째는 장소적인 특색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2장 4절에 보면요. 성령 세례는 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했어요? 1장 8절 40일째 때 했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 받는 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었죠. 이분들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 열두 제자들이 언제 구원받았냐면요. 이분들이 두 번째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이 부분 기억해두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냐면 숨을 일으켜 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성령을 탁 받으신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 성령 받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40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받은 구원을 향한 성령님은 내 속에 와서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죠. 같은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구원을 주신 성령님인데 앞으로 받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영어는 resting 임하리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임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데 2장의 2절과 3절에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람같이 또 불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장소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인 특징이 또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이분이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날 후라는 말을 썼어요. 몇 날 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것을 몇 날 후에 그런데 그 몇 날은 우리가 모르죠. 알고 보니까 10일 후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일부러 날짜를 주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벼락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10일 후에 주겠다 그러면 9일째 저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명칭적 특징이에요. 뭐냐. 너희들 이 보혜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또는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이런 용어를 나중에 요한이 또는 이사야가 바울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름부으심. 성령님의 기름부으심. 성경 구조를 제가 드릴게요. 2사에서 61장 2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요. 현상적 특징이에요. 현상적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하신다는 말 알겠죠? 어떻게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비인격적 부분들 다시 말하면 쓴뿌리들이 서서히 제거가 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내 속에 쓴뿌리가 빠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적은 옷에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 헬라말로 해놨어요. 그게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파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조그마한데 파괴력을 가져가지고요.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도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괴시켰어요. 입의 파괴력 손, 발 이 파괴력을 가진 이 파괴력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파괴력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파괴력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왜 이 파괴력을 가지느냐? 파괴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자민족만이 아니고 이 파괴력을 가지고 이 파괴력을 가지고 타민족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민족에게 나가는데 나가서 뭘 하느냐? 이 파괴력을 가지고 그냥 가서 내 파괴력이 세다 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파괴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파괴력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런데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 한국말로는 그렇게 됐지만요. 헬라 말로는 오늘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르투스라고 돼 있어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영어로도 martyred martyred라는 말은 뭐냐? 순교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나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뭡니까?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해야 되고 내 재능도 순교해야 되고 내 재물도 순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순교할 때 그때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계속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1장 8절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이 말씀을 감남산에서 하셨거든요. 감남산에서 그리고는 감남산 거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감남산이 도대체 어떤 산이기를 주님이 그 많은 산 중에서 이 산을 택하셔서 승천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감남산은 첫째 우리 아까 보다시피 감남산 설교를 하셨던 산이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은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를 설교를 하신 그 산이 감남산이고 그 설교를 감남산 설교다 그런다고요. 자 그리고는 지금 두 번째로 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승천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멀끄러미 위로 올라다보면서 허전해할까 사람 두 분이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 그게 천사예요. 이분들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들이 본 대로 이분이 그대로 이 감남산에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는 예수님의 재림도 감남산에 오시겠구나. 재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남산에 내리실 것을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리아 14장 4절 그래서 이제 감남산에 내리신 다음에 이분이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동문을 동쪽 문이죠. 동문이라고 기억나시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그것은 예수겔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예수겔서 43장 2절에 그런데 예수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문을 돌로 다 막아버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예수겔서 44장 1절에서 2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다른 문은 열려있는데 동문만은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겔에게 주신 예언 때문에 44장 1절에서 잊으려 이렇게 성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시고 이제는 낙원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에 이분들이 허전해가지고요. 120명이요. 거기에서 내려서 어딜 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부를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요.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라는 말씀은 분명히 안하셨겠지만 이분들이 모였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특별한 장소예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주인이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부동산 주인이에요. 이 여자가 상당한 재력가였음이 틀림없어요. 120명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큰 집이었고 그것도 2층이니까 단층 자리 집이 아니에요. 이런 집인데 마리아 께서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자기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하실 때도 그 집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허전한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모였는데 그 모일 때의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거예요. 집합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분들이 허전한 분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천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삼천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삼천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뭐죠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어떻게 보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2만여 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주로 핵심 멤버들은 어디에 모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가 헤드코터예요. 본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야외에서 아마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첫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어머니 나중에 빌립보에서도 어느 어머니가 했어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자기 집을 내놨잖아요. 똑같이 이 루디아보다도 더 훌륭한 이 어머니 이 어머니 때문에 그 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가 마가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봅시다. 첫째 마가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제일 많이 도왔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최고형적 지조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가가 그것뿐입니까? 이분은 마가 복음을 조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2000년동안 지금까지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책이 됐어요. 마가 복음을 조술했어요. 이 마가가요. 그리고 마가는 자기 외삼촌 바나바와 같이 선교사로서 선교여행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여행을 주로 터키지방 그리스지방 로마까지 가면서 선교여행을 했는데요. 이분은 특히 애급으로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애급의 알렉산드리아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로서 특히 애급 선교사로서 지금 애급 정교회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바울도 마가를 보고 그러는 게 내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과도 이런 관계를 가졌던 분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0일 동안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기독교인의 숫자를 얼마였냐면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 어디를 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 기독교인의 숫자들 고린도 전서 15장 바울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약한 600여 명 약한 600여 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들은 특별히 믿은 것이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요호와였었고 이분이 예수님이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이니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요호와 하나님이 이분이었구나라고 믿었던 그리인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나의 표적에 믿었던 사람들 요나의 표적에 하나의 현실로 실제로 나타냈던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어요? 약 600여 명이었어요. 그 6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600여 명에게.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인 거예요. 1장 15절에 보시면 120명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가요? 항상 소위 소수의 소위 헌신된 사람들이 있음을 크리스찬 중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예요? 약 600에 120이면 몇 프로입니까? 약 20% 그러면 우리가 아바 스쿨에서도 공부했지만요. 이런 예화를 한 도개를 제가 드릴게요. 열두 지파의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난한 땅 정탐시킬 때 몇 사람을 올려보냈어요? 열두 명을 올려보냈잖아요. 그중에 몇 사람이 가난한 땅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누구예요? 요소와 갈레비. 그러면 열두 명 중에 두 명이라면 몇 프로입니까? 약 한 16% 정도 되죠. 그렇죠? 아까 600명이란 건 정확한 600명 이야기하는 게 500여 명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었어요? 스무 명이었죠. 남유다에 왕이 몇 명이었어요? 스무 명이었죠. 그런데 우상을 삼기지 않았던 두 왕국이었어요. 우상을 완전히 타파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히스기아 왕하고 요시아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토탈 남쪽에 있는 두 왕이 13대 왕인 히스기아와 16대 왕인 누구예요? 요시아. 요 두 분만 우상을 타파했어요. 완전 타파해요. 나머지 유대 왕국에는 부분적으로 타파했던 왕이 몇 명이었어요? 여섯 명이었어요. 부분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에서는 부분적으로 타파했던 왕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파했던 왕이 몇 명이에요? 토탈? 일곱 명이에요. 남쪽에 여섯 명, 북쪽에 한 명. 그리고 완전 타파했던 사람 두 사람 남쪽에 합하면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 계산을 해보면 40명 중에 아홉 명 하면 약 20, 한 2% 돼요. 이런 걸 보면 약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주님이 특별히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120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였는데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했을까요? 이제 딱 모여가지고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막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관심사가 첫째가 모였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론유다가 이제는 없는데 분명히 성서에서는 가론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후임자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편 109편 8절을 인용 하시면서 이 성경에는 직분을 이제 후임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10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후임자를 뽑자. 그리고는 기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2, 3일 동안은 후임자 문제를 놓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그냥 뭐 뽑자고 그래서 그냥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22절에 보시면 1장 후임자에 대한 자격이 나와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임자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금방 우리 마찬가지 전에 우리 AMI 공동체에 오셔서 하루아침에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우리가 조율해서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증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죽었던 그분이 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인데 마지막 한 조건은 뭐냐면 25절에 그랬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자 봉사와 사도라 그러면 그냥 딱 높은 데 앉아서 펀만 재고 있는 게 아니고 봉사까지도 하는 이런 자 이런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 3일 동안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 120 명이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나가지고 배수공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부르는 유스도 또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배수공천한 거예요. 배수공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선택권은 선택권은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선택권은 어떻게 선택권을 맡겼나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성서에는 제비 뽑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잠원 16장 33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요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제비를 잡는 것은 누가 해준다고요? 요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서에 보면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방법은 돌이나 또는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성서의 예를 제가 네 가지를 드릴게요. 제비 뽑는 첫째 역대상 26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두번째 느해미아 11장 1절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요나 요나서 1장 7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도행전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장 26절이 그런데 의문이 나와요. 열한 명이면 족하지 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까? 이것도 우리의 의문이 아닙니까? 가론 유다가 그냥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냥 11명으로 족할 텐데 그런데 보니까요. 성서에는 한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둘이라는 숫자 있어요. 이 11이라는 숫자는 4에 곱하기 3이 4라는 숫자 아시죠? 하나님의 어떤 괴핵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훈련하는 기간 4의 3이니까 3은 3이 하나님의 3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4가 3개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집파도 이스라엘의 집파도 열두 집파고 또 이 지금 제자도 열두 제자라고 그래서 이 열둘 더하기 열두라는 건 24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 보좌를 딱 보니까 보좌 밑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집파의 대표들과 열두 제자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아 그러니까 이건 미리 다 열둘 열둘 준비하셨구나 주님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뽑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로 그냥 직접 예수님이 뽑는 방법. 예를 들면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죠. 제비 뽑지 않았죠? 바울과 바나바나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유명인사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제비 뽑았어요. 이건 요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경험을 보세요. 두 번째 경우는 제비 뽑는 거예요. 선택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 그래서 제비 뽑는 이야기는 했죠? 제비 뽑지만 실은 제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뽑는 방법은요. 우리 나중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본토에 사는 열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토에 사는 그룹들과 디아스포라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의 그룹들이 항상 소위 열외를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과부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과부들이 한번 데모를 한 거예요. 열두 제자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열두 제자들이 안 되겠다. 교통정리 얘기했구나. 그래가지고 열두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 그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보세요. 비본토 그룹 중에서 집사를 좀 뽑으시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파워를 좀 줍시다.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뽑는데 열두 제자들이 우리는 거기에 관리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일곱 집사를 뽑으십시오. 조건은 이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대고서는 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뽑았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분명히 받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어서 일곱 명을 뽑은 거예요. 투표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안디옥 교회감 4등전 14장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낼 때도 성령님이 시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저 두 사람 내보내라. 또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을 뽑을 때도 이게 투표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델을 뽑을 때나 누가나 디도나 그 다음에 자기가 개척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투표한 게 아니에요. 에바 브로디도는 빌리포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에바 브로디도 또는 빌리포 교회 안에 있는 루디아 같은 여자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스보로 가이오 스테바나 이런 사람들 또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항상 들고 다녔던 두기고 또는 오네시보로 다 에베소 교회의 인재들이에요. 또는 골로서 교회의 에바브라 또는 빌레몬 또 브리스킬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바울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뽑은 거지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요 투표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이야기는 없어요. 영국이 민주화가 되면서 약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소위 크롬벨 민주화가 되면서 불란서도 민주화 되면서요 투표 방식이 사회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는 투표죠. 투표가 이렇게 성행되면서 사회법이죠. 사회법이 투표법인데 이것이 교회에 도입이 된 거예요. 투표 방법이 교회에 도입이 되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투표가 일어나면서 웬만한 조그마한 포지션은 괜찮지만 영향이 있는 포지션을 투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정치화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속화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기 주의로 들어가 줘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가 또 따라옵니까? 지연 학연 혈연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고 동창들끼리 모이고 또는 친척들 많이 교회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새와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뭐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금전 살포를 하는 거예요. 요새 교계신문을 보면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교계신문을 보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계신문이 두 개가 오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문제로 교계가 들썩거려요. 저희 보수그룹이라는 한국기독교 청년 앞에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한기총의 지난번 대표회장과 이번에 얼마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 뽑았거든요. 이번에 대표회장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그걸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끝나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못해요. 민주주의를 모르죠. 하여튼 지면은 그다음부터 당선된 사람을 계속 긁어내리잖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선된 분이 어떻게 당선된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당선된 거는 무효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에다 지금 고성을 해놓은 거예요. 고성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전 회장되는 분이 양심선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아주 기갑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면 이 선거를 위해서 나 돈 많이 썼다. 누구 누구 돈 주고 누구 돈 주고 돈이 몇 억이 들어간다. 몇 억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번 저 사람 된 것도 다 돈을 엄청나게 써서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1, 2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한 분들 다 이거는 이사 왔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긁어붓으라 만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봉투를 받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 대표들 다 목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또 돈을 긁어내는 뚜쟁이가 있대요. 뚜쟁이 목사들이 이런 말 다 써놨어요. 저는 그런 걸 안 해봤어서 모르겠느냐 읽어보면서 다 봤어요. 이런 거는 누가 이런 짓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선진국에 가면요. 선진국의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 안 해요. 깨끗해요. 이런 짓 하다간 그대로 까먹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총회장 선 것도 마찬가지. 총회장 되려면 학연, 지연, 혈연 다 따져야 되고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교회가 예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이런 데 나오죠. 교회가 적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지만 밑에 똘만이 감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큰 교회는요. 이것이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도 다 그런대요. 장로 투표도요.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모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미니맘 최소한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어느 교회 장로에서 떨어졌대요. 큰 교회 했대요. 왜 떨어졌냐. 자기 1억을 썼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1억을 어디다 썼냐 물어보니까요. 무슨 모임에 가면 봉투 던져주고 어디 가면 또 던져주고 주차장에서 또 사서 주차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에서 돈 쓰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방법이 좋은 방법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투표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이 독재라십니까? 예스 독재예요. 독재지만 조건이 있는 독재를 전하는 거예요. 암흑에 장로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서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않으려고 해요. 장로 됐다고 해서 나에게 돈 많은 내가 받지 않아요. 그거 못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 사람 시켜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건 1년 이상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확인이 되면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 저한테 봉투 가져왔어요? 없죠? 저는 명절이 돼도 저에게 뭐 들고 오지 마십시오. 우린 돈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했어요? 후임자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1장 14절에 또는 2장 1절에서 4절에 기도에 힘을 썼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 기도는 제 생각에 나머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후임자 한 사람을 뽑았죠. 누굴 뽑았어요? 이제 마띠아를 뽑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두 명이 딱 됐으니까 이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냥 기도한 게 초점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적 없는 기도가 아니고 이분들은 뭘 향해서 기도했겠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이 합심 기도라는 건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뜻이 같은 거예요.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 기도라는 말은요. 뜻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100명 200명 1000명이 앉아서 주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내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심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백사람이라도요. 이 비전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이 해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AMI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 태민족 미전도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합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 나머지 참 개인 문제 그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지. 우리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마태공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도 합심해서 기도를 7일 동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7일 동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성령 세례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1장 5절과 2장 4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120명의 사람들의 쓴뿌리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 제거되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이 120명 속에 계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약한 30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은사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에게 나타난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인방언 은사가 나타나 대인방언 대신방언이 아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대인방언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들이 15개 나라의 방언들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15개 나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란과 이락 지역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쪽 지방 바데인 북이란이거든요.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이게 다 이란과 이락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터키지방이 가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터키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지방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애국과 구레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레데의 섬에서 온 사람들 있고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 이죠. 이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대인방언을 하는 걸 보고는 어떻겠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갈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향말을 하느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이분들이 놀라고 의혹하고 나중에는 조롱까지 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여기까지 이런 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할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들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유명해요. 2장 14절 에서부터 36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요. 이게 보니까 36 빼기 14 하면 몇 절입니까? 22절을 하려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하려 하셨는데 이분의 설교는 상당히 대표적인 설교로서 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 설교를 하나의 예화를 들고 이 설교의 스타일로 하라고 그래요. 이 설교는 소위 강해설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 인데요. 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기가 막힌 설교인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가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우리 알다시피 저항력자예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구약의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쭉 보여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분의 성품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분이 성품이 좀 급해 가지고 칼릴리 바다를 물 위를 걷는 장면 나오죠. 그러다 물에 빠지는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이분의 급한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죠. 일곱 번 용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마태문 18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이른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해서 꾸중을 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3년 공생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죠. 너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속하기를 나는 죽을지언정 이런 말을 써요. 나 같으면 이런 말은 안 쓸 것 같은데 이분은 죽을지언정 부인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말이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철면피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귀해주의자 같고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이해를 들면요. 이제 하인이 와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대답하기를 너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까? 사기꾼의 선품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바꾸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맹세하는데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아 세상의 말이에요. 맹세라는 말도 쓰고요.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3년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 놓고 이런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대요. 말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세 번째로 말하니까 이분이 그런 건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저주한다.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자를 집어넣고 이런 말 바꾸기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이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 나중에 뭐 기독교의 지도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넘긴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몇 번 나타나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온 사람이 이분이 예전에는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금 16장 17절에 주는 글쓰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말까지 죽음하리로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야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양심이 약간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간 양심은 있었어요. 자기가 해놓고 지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한심 안모예요. 자기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너 나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니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제 겁을 막지는데 그러니까 너 나 필레오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문은 예수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쁘셨겠죠. 너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 쓴뿌리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안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이 모든 쓴뿌리들 이 30가지의 은사는 다 주지 않았지만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쓴뿌리가 제거되면서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은사를 이분이 받았어요. 10가지 정도 보니까요. 첫째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지식의 은사를 구약성경이 뭔지도 몰랐는데 구약성경을 막 설교 중에서 막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그 다음에 명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뜻을 이제는 설명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일까지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은 구약을 바삭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 상황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서 이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자기 실력으로 됩니까? 아니 은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 씀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하시게 거기다가 이분이 설교의 은사받은 거예요. 이거 알아도 말 못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요. 다섯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요. 여섯 번째는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은사도 받은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이분이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의 리더십 은사도 받은 거예요. 어부 출신이 이런 걸 전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가겠지만 이 3장에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요. 안준맥이를 맞고 병고추는 은사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홉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즉사하는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을 베푸는 은사도 받은 거예요. 권능. 그뿐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분의 그림자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이 막 났는 이런 은사까지 몇 가지에 제가 열 가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썸뿔이 있는 사람도요. 성령의 지치심을 받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의 선택감과 특별한 은총이 임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미 은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잠깐 좀 봅시다. 베드로는요. 이제 오순절을 설교에서 방문해왔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하느냐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첫째 너희들이 잘하는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 요엘서 몇 장이요?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하면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딱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 에서 있으면서 생각나느냐 50일 전에 나사라 예수가 죽었잖아. 그래서 50일 전에 부활하셨잖아. 이 도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40일 있다가 성천에서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50일 되는 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예수는 우리 조상 천년 전의 우리 조상 다윗이 그 사건을 미리 보고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윗? 아 다윗? 그러는 거예요. 예.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걸 말해라. 16편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루어졌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10편 16편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지금 저기 산 한 500m 저쪽 가면 다윗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 여러분들 참가하러 왔잖아요. 다윗의 몸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50일 전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저쪽 봐요. 갈버리산 저쪽에 한 몇백 미터 있는데 거기에 이분 몸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없어. 우리 다음에 찾아봐도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일 동안 그 소리 듣고는 이 도시가 지금 말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못 찾겠어. 10편 16편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고 그 예수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 실력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 구자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구약 말씀을 막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 번째 인용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에 올라가셔서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데 그것도 다윗에게 10편 110편에서 1절에서 말했단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었단다.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적 낙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말씀을 몇 개를 인용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10편 16장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0편 110편 1편을 딱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이 메시지가요 이분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출신 어부가 정말 기가 막힌 구약의 말씀을 하는구나. 왜냐?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devout Jews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아요. 6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무슨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구약의 바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구약의 이 세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 3천명 이제 회개하게 이 3천명은 주님께서 이미 교획하신 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교획하신 분들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것 같아요. 교획하신 분들이니까 성냥님이 그분들을 탁 만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요? You are right!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 거요? 36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탁하는 게 그런 적 이스라엘에 온 집안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진부한 말 같아요.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53일 전에 십자가에 무엇을 박았던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He is the Lord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로드 로드가 뭡니까? 구약에서 누구예요? 요호와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 요호와라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 매일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아 당신들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로드 요호와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드 앤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라는 건 크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은자인데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를 뭐라고 그래요? 메사야 메시야 당신들이요. 저분이 요호와시고 저분이 메시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하 그 예수가 그렇냐? 그러니까 이스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란 걸요. 이 영어성경에나 이 원알범 이렇게 됐어요. 피어스트 그랬어요. 피어스트라는 말에 창을 팍 찌르는 거 있죠? 이 말씀이 이들에게 팍 찔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팍 찔린 거예요. 그냥 뒤로 두는 것만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 하니까 왜 마음에 찔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날센 검이요. 양날 다닌 검이요. 이 양날 다닌 날센 검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마음에 찔려 가지고요. 37절에 우리가 어찌 할 거 우리가 어찌 할 거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답이 뭐냐면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하란 말이 뭡니까? 회개하란 뭐야? 메탄노이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이런 소리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저분이 숫자가에서 죽으신 저분이 저분이 구약의 요호하다 그 생각을 바꿔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어다 이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뭡니까? 세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공표하는 걸 세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네 입으로만 이제는 아 예수가 나의 구제구나 예수가 여호와시구나 입으로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떠들어라는 거예요.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구나 50일 전에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저분이 그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바닥에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물세례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차단적으로 죄사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기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영이죠. 푸니마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선물이에요. 무료 선물이에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삼천명이 제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삼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들 이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오순절에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이거 카필 요난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일곱 절기를 주셨죠. 그렇죠? 일곱 절기는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23장 1자리에서부터 36절이 이 일곱 정의 중에서요. 처음 세 절기는 뭡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절기 그리고는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50일 후지요. 교회 시대의 시작이 그리고는 이방인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 그게 몇 개월간이라고 그랬어요? 4개월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그리고는 재림절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재절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요. 요소와서 4장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1월 10일로. 그러면 1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양을 취했던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세대에 예수님이 1월 10일에 뭐 했어요? 종료 주일이에요. 마태문 21장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했던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날이 1월 10일에 그리군요. 요소와서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요소와서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월 15일에 1월 15일이라는 건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렇죠? 6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길가래서. 다시 말하면요. 아까 1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1월 10일에 길가래 도착한 날이에요. 1월 10일이. 그리고는 이분들이 1월 14일 저녁 1월 15일 이에요. 6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길가래서. 몇 년 동안 안 지키다가 지켰어요? 39년 동안 40년 광라 생활할 때 39년 동안 안 지키다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광라에 들어오자마자 첫 해는 6월절을 지켰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39년은 지키질 않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길가래 도착하고는 지금 6월절 지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1월 16일에 무기여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7일에 17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날이? 초실절이죠.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초실절 이 열매 먹는 거 재밌죠?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다. 요소와서 5장 12절 자 그러군요.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 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소와서 6장 1절에서부터 27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이분들이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았죠. 그렇죠. 7일 동안 돌았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7일 동안 기도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도는 거는 사탄의 세력을 묶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요. 7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 7일 동안 기도가 뭐냐면 아까 기억나시죠? 첫 3일 동안은 뭐 했어요? 마띠아를 선정하고 나머지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거와 똑같이 요리거성을 요리거성을 7일 동안 7일 동안 돌았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날짜가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순절날을 3월 6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월 6일 또 계산하면 3월 7일도 되고 그래요. 거기 이제 초실절에서 50일을 계산하시면 3월 6일 또는 3월 7일인데 여기 보시면 3월 1일부터 7일 동안은 요리거성을 돌고 7일 동안 3월 7일이 되는 날에 일곱 번째 되는 날에 요리거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리거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딱 오순절 고날에 무너졌어요. 요리거성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리거성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가난한 땅 점령이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무너져 해주면 되잖아요. 가난한 땅은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 세상에 그렇죠? 지구본에 지구본 똑같이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에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이 3천명이 회귀했다는 건요. 예루살렘 도시가 유대 세력으로 유대교 유대교 세력으로 돼있던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는 점령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 오순절날에 그러면서 이 큰 성 유대교의 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리거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되면서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지구본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본을 가난한 땅을 점령하듯이 지구본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지구본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는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거성 무너지는 사건이나 예루살렘의 유대교 세력이 무너지는 사건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추수기간이 4개월 있었듯이 구약에서요. 신약에 와서도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3개 보구마가 몇 개월 있다는 거예요. 4개월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4개월이. 그러다가 이 보구마가 어느 정도 끝나면 나팔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도 하나 받아보세요. 제목이요. 왜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연습을 시킨 거예요. 구약의 7절기 중에서 특히 3대 절기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신명기 16장 16절 역대하 8장 13절 그런데 이분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제처럼 비행기가 아니니까 15 이상의 나라에서 오려면 한참 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이 6월절에 오면 그냥 50일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두 절기를 나중에 동시간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6월절 때 왔어요. 지금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6월절 제사 지내는 데도 다 참여하고 하는데 갑자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미고 가시는 그 길 그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아 돌라로사 가시는데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 누굽니까?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미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레 출신 디아스포라가 미국 갈 때 그분 하나뿐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그 동네에 계신데 그 장면을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본 거예요. 어깨나무로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분들은 저분은 자기네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6월절과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시내가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에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람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분들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약 한 6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소위 노방존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이렇게 노방존도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요. 그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열두 오부 출신들 갈릴리 형편없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보니까 니고데모도 거기에 보이고 공예원 출신인 아리마데요섭 또 거기에 보이고 거기 보니까 괜찮은 귀족 그룹들도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한 번 간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때 이 그룹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니까요.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지금 노방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분이 승천했다는 이야기 들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승천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다운타운 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한다는 소문도 좀 들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말이죠 이제 50일 때 된 날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다니까 말이죠. 성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동네가 지금 남대문시장까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20명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서 거기에 말이죠. 그냥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라라라라라 우리 고향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저 갈릴리 어부들이 우리 고향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15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들아 너희들 술 취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올라가서 설교를 그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설교를 할 때 주변에 딱 보니까 어부 출신들도 거기에 있고 니고 데모도 그쪽 구석에 서 있고 아리마다 요셉도 있고 그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가의 엄마 마리아도 거기에 있고 말이죠. 그래도 다 있는 거예요. 요한나도 저기에 있고 수잔나도 저기에 있고 보니까 문등병 출신도 저기에 있고 봉사했던 사람이 눈뜬 사람도 있고 베데스다 연마에서 38년 그냥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돼서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제대로 돼가지고 저기에 이 사람들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아침 아홉시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부터 술 먹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열다섯 개 나라를 하도록 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디아스포라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들을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딴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누가 회개했어요? 이 디아스포라 3천명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음 제목에 디아스포라 보고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디아스포라 왜 유대인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교획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교획의 시나리오를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이 일곱 순서가 그걸 제가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하나님의 구원교획의 시나리오는 첫째 유대인 소수가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소수를 통해서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 번째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하면 유대인은 눈이 감기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네 번째로요. 그리고는 이제 4개월 동안 이방인 추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로 이방인이 다 추수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대인의 일부분이 눈을 뜨게 돼 있는 게 메시아닉 주의예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온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계획의 스케줄이 정해있었어요. 그 스케줄을 제가 여기다 성경에다 적어놔서 여기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2사에서 6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바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스케줄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The mystery of Christ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영역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창조자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성서에는 mystery of Christ 라는 말을 바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섯 번을 했어요. 그래서 바올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골로세서 1장 25절에서 26절 에베서서 3장 3절 디모대전서 3장 16절 이렇게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유대인이 직접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화와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하는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여기 보시면 아수로 제국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수로 제국부터. 아수로 제국은 주전 860에서 626년 이때 주전 722년에 아수로 제국이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집화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아수로 제국의 노예로 데려가 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626년에서 539년이 특별히 586년에 바벨론의 너브간 네살왕이 와서 이 남쪽 유다 지방에 유대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그쪽 동네로 가서 노예화시킨 거예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약 한 5만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란 제국이 나타났어요. 주전 539년에서 33전 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 유대인들이 나갔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 밑에 그냥 계속해서 연장해서 있었어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안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에요. BC 330에서 63년 이때도 그리스 제국 밑에도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다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전 63년에서 63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어요. 범페이라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좀 더 많이 잡아다가 노예로 데려가버렸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 노예 선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노예로 해서 로마 제국에 다 퍼져진 거예요. 그 후선들이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에서 476년 안에 주후 유대인들이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 보그마를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곱 절기를 주셔가지고 특히 3절기 3대 절기 6월절 무슨 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꼭 예루살렘에 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3천명이 예수님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천명이 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뭘 해야 돼요?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를 보내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이 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나중에 보겠지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민족 중심사장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가 못했어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 과정을 두 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죠.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정 1장 8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있죠. 그때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주루살렘 엔드 올 주디야 엔드 사마리아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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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화한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유다로 가라는 그 카이가 아니에요. 동시적인 동시다발적인 카이에요. 예루살렘이 보금화되면서 그와 똑같이 온 유대 똑같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같이 움직여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얹혀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이 일에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허탈어 버린 거예요. 강제로 가도록 그래서 이러한 신약의 하나의 패턴이 그 후에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교회들은 보금을 받으면 그저 타민족에게 가기를 싫어해요. 그저 자기 민족 안에서만 교회를 크게 하고 자기 민족들끼리만 북지고 장고치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보금의 한 부분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타민족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불편해서 그래요. 이거 사람의 하나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성세히 보면요. 유럽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소수의 교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어요. 소수의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내보내는데 자기네 교회 예산의 대부분이 다 그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보금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금을 받은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알죠? 두만강에서 죽으신 그분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보니까 자국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AMI 교회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없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안 돼요. 우리가 뿌려놓은 보금이 퍼져서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우리가 낙원에 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점점 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나이 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요. 자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겨야겠구나. 왜? 예루살렘 교회에 디아스포라를 주님이 보내셨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힘들지만 천막 쳐놓고 컨테이너 사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것이 이제 이 건물까지 생기고 3년, 4년을 훈련시켜서 지금 160명 정도가 졸업해서 30개 나라에 나가서 지금 이분들이 보금을 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소식 들어오는 걸 보면 열심히 합니다. 이 부리치려는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셔가지고 지금도 외국 사람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100만 명 정도가 갔지만 그중에 한 3천명 정도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 안에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찾아낼 수도 없어요. 지발로 걸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발이 아니죠. 성령님이 발을 움직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오교에 가드려면 똑같이요. 우리가 해외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사역하면 해외에 각 나라의 주로 목사 그룹들 헌신자 그룹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왜 훈련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브릿지 역할을 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서 동네 하나만 지나가면 미선도적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문화와 언어가 비슷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도록 동기부여시켜주고 채찍질하고 당근도 주고 매도 주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가서 미얀마의 곡적에 미친화 쪽에 미선도적석으로 그 주변에 지금 티베신이 울남성의 그 깊은 산속에 가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들어보셔서 일어나서 하니까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수백 명이 일어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교회는요. 이게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디아스포라들을 우리는요. 왕처럼 대접하고 있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 AMI 센터에서는 왕들이에요. 모든 우리의 교회의 행사나 정책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 열두 제자들도요. 이 디아스포라들을 홀대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홀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고 열두 제자가 깨닫게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AMI 이 공동체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계속해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왜 디아스포라를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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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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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순절, 오순절 여기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교획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진행해 가심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틀 내서, 크신 교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이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에게 영광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곧 창조주가 누군가를 깨닫고 묵상하며 이분에게 정기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창조의 목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깨닫고 행동화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지침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을 찬성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민족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타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지상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가 다르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리민족인 디아스포라를 준비하셔서 오랫동안 한계인간으로, 중간인간으로, 양문화를 잘 아는 인간으로 준비시키기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해 왔음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원칙은 우리가 깨닫고 이 원칙대로 우리가 불편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자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혜자였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대의 모환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냥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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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